그러니까 깨어서 올바른 말을 누군가 나한테 충고를 하거나 올바른 말을 팩트를 전해줄 때는 깨어서 들으세요. 에고로 들으면 반발심이 일어나요. 그건 치욕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. 그런데 그럴 때 오히려 몰라하고 참나 상태에서 자명하면 따를 수밖에 하면서 들으시면요. 금방 수용이 일어나요. 그러면 싸울 일도 없이 그냥 끝나버립니다. 그냥 나는 더 자명해지고 끝나버리는데 에고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 말이 맞으면 내가 뭐가 되니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한참 해야 돼요.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누구한테 주장하고 왔는데 저녁에 보니 내가 틀렸대요. 그럼 원래 자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? 빨리 받아들이고 친구한테도 전화해서 오늘 아침에 내가 했던 말은 이렇게 바로잡아달라고 하면 끝날 일인데 그 말하자니 참면이 말이 아니고 혼자 끙끙 알 뿐이죠. 이게 그게 인욕바람 일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.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을 빨리빨리 바꿔나 봐주시면 여러분 보살이 되시는 물 흐르듯 자명해지는 게 보살이거든요. 보살은요. 제가 아는 보살은 간단합니다. 이렇게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실감나게 느끼는 보살이란 존재는요. 늘 실수하고 늘 부족하고 늘 역량이 딸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아는 제일 자명한 쪽으로 늘 옮겨다니는 사람이에요. 보살의 반대 볼까요? 소시오패스를 보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. 욕심꾼. 욕심꾼은 늘 부족하고 역량이 딸리지만 자기가 아는 최선을 다해 이익이 되는 쪽에 옮겨가 있습니다. 물 흐르듯이 옮겨가요. 물 흐르듯이라는 게 물이 돌멩이 만나면 바로 피해가죠. 바로 낮은 곳으로 가죠. 조금이라도 더 이익되는 쪽으로 물 흐르듯이 계속 움직이다 보면 나중에 거물이 돼 있어요. 물 흐르듯이 욕심 가는 쪽으로 계속 옮기다 보면 뉴스에 등장하죠. 그렇죠? 거물이 돼 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요. 만약에 보살은 반대라면 어떤 존재겠어요? 물 흐르듯이 자명한 쪽에 가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미 잘못한 게 명확히 지혜를 통해 얻어졌을 때는 반드시 수용해 가지고 반대되는 쪽에 가 있어야 돼요.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 보살이십니다. 자명한 쪽에 가 있기에. 어제까지는 내가 이쪽 진영에서 시일을 하더라도 오늘 밤에 곰곰이 생각하니 자명해야 돼요. 다음 날 이쪽에서 시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. 무섭죠? 뭐 저런 놈이 다 있나? 그런데 이게 이익으로 그렇게 되면 사실 여기가 더 준대. 그러면 그 사람은 욕심꾼이지만 여기가 더 자명해. 그럼 이게 무서운 거예요. 이렇게 변해가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. 보살입니다. 참나가 자명하다는 것에 가 있어요. 너 어제까지 그런 생각 아니었잖아. 아니 밤중에 자명해진 걸 어떡해요. 일단 자명해지면 무조건 수용하는 삶을 사시다 보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경지에 가 계세요. 그 경지를 보통 알아도 못 가는 게 알고는 안 할 때 못 가죠. 알았는데 수용을 안 해요.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아멘. nuclebaus humano 아맨. 5操 erat coup사 아맨. 보의보émが